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행복과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린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고 풍요로운 면을 보고자 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긍정적으로 가꾸었다. 그리고 마음의 법칙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활용했다. 즉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 의심, 두려움, 질투 등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지난 6천 년간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 현자들이 동의한 부분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얼라이팅게일님이 지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얼라이팅게일님은 유명한 시크릿의 대가 바프록터님의 친구이자 멘토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초대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얼라이팅게일님은 많은 책에서 멘토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출간된 책들이 다 절판이어서 못 읽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신간이 나와서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시크릿을 접하고 과연 될까 의심하면서 시도를 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고 역시 될 리가 없지 하면서 포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왜 꼭 될 것만 같은 시크릿이 안 될까요? 저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너무나 가난한 유년기를 거친 얼라이팅게일은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지 알아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에게도 물어보고 각종 책들을 읽어봤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년 동안 찾고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몸속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시청자분들도 이 문장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틀릴 수가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해온 것들의 총합이고 이 세상을 느끼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서 왜 그런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 2장 성공의 공식을 찾다, 5장 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7장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10장 부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문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한 독서를 계속하며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과 심리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시카고의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29살의 어느 주말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서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갑자기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감싸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그렇지 너무도 단순한 그 진실이 떠오른 순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 말도 그런 뜻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임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한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만약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영어로 딱 6단어.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영어에는 60만 개가 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특정한 순서로 된 6개의 단어가 내가 12살 때부터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어떻게 다른 것이 되겠는가. 우리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돼지나 말에게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교체 불가능하다. 그것이 나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 번 설정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왜 진즉 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지만 마침내 열쇠를 손에 쥐게 되어 기뻤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이상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시각화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대를 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순간의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가끔 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꿈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 말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어쩌면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저 중립 상태를 지키며 마음이 기적과도 같이 가치 있는 일을 안겨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이 있다. 당신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고 해보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 월요일 아침 좋은 컨디션으로 잠에서 깬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즐거울까. 답을 적어보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항해할 때와 배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 그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바로 열쇠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추구해라.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은 즐겁고 생산적인 미래의 열쇠다. 살펴보고 적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탐색하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 수많은 세계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유전자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은 자신이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뿌린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예외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위대한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장작난로의 비율을 사용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봉사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열쇠이고 그 어떤 집단이든 행복의 열쇠가 된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준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 결과다.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하는 봉사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 수입과 일하는 시간의 연관성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소수가 존재한다.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이 하는 봉사의 본질과 태고로부터 전해져 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20승 이상을 달성하는 투수나 3월 타율의 야구 선수는 그 실력을 바라는 동안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팀이 그를 원함으로 그는 최고 수준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스타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을 쓰고 캐츠 음악과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에비타의 음악을 만들었다. 덕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67에이커의 버크셔 사유지 방이 40개나 되는 런던 하이드파크 동쪽의 고급 주택 런던의 복층 건물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수백만 명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그의 놀라운 재능을 세상이 계속 이용하게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백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도 멋지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거두는 수학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는 스타가 있다. 모든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 보상의 연속체에서 내림차 순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은 무엇을 지불할까? 승자가 되기 위해 꼭 슈퍼스타일 필요는 없다. 20년승 투수나 사마을 타율 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훌륭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소수의 인류 집단에 들어간다. 그것 자체가 흔치 않은 성공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숫자가 적어지는 꼭대기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숫자가 커지는 하단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인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고 수요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그때 분명 예전보다 개선되어 있을 그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심층적인 생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만한 성숙함은 사람마다 다른 단계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모차르트는 8세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후 그가 한 일을 전 세계가 즐기고 있다. 모차르트는 음악계에서 하나의 현상이었고 매우 드문 천재였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처음 발표한 것은 겨우 21살 때 감기에서 회복 중일 때였다. 하지만 괴퇴는 80대의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그 후 5년 동안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것이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인류 수준으로 해내면 시인 타고르의 말처럼 의무는 기쁨이다. 신비롭게도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진 봉사에서 진정한 사랑을 처음 발견한 이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이 일을 하고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공짜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신은 올바른 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월트 디즈니, 헨리포드, 라이트 형제, 20승 투수, 사말 타율의 타자 잇따라 히트를 친 뮤지컬을 쓰는 작가가 된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조각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의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느리고 꾸준한 성장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월급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서비스를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대다수가 알 필요가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한다. 당신이 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느리고 꾸준한 성장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월급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서비스를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대다수가 할 필요가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펜과 종이를 챙겨라. 펜과 종이를 항상 곁에 놓아두자. 생각을 적고 싶어질 것이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봉사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 1%? 그것만 해도 후하게 쳐준 수치다. 하지만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성경구절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95%? 그쯤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인생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한다. 원인과 결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어린 시절에 읽은 오래된 시가 기억난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 인생을 일패니에 행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뒷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몇 배로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내 임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격하게 제한되면 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서비스를 확장하고 몇 배로 늘리면 나의 수학도 몇 배로 늘어난다. 세상은 봉사 보상의 원리로 돌아간다. 개인에 따라 이 시스템을 따를 수도 거스를 수도 있겠지만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한하는 쪽은 바로 자신이다. 이 시스템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만약 봉사 보상 시스템이 막혔다면 자신이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수이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폐업해야 한다. 봉사 보상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 분야의 일부터 배워라. 목표형 인간으로 성공하는 첫 단계는 헌신이다. 목표 달성에 100% 헌신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필요한 중간 단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물러날 길이 없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살그머니 뒤돌아가지 않는다. 100% 헌신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헌신한다면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과 같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에서 멋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목표 자체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져서 즉각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목표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목표를 이루리라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고 긍정적인 파트너로 나서서 중간에 도움이 되는 사건에 시동을 걸어준다.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야 할 때 어렵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에 어울리는 사람, 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탁월한 성취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이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핵심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타고난 능력과 연결된 주인이 있다. 당신이 내 목표를 세울 수 없듯이 나도 당신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 자신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뿐이다. 물론 가끔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주고 힘을 복도도 주고 목표를 향해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는 한다. 그들의 격려는 좋은 리더나 코치 또는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 영감을 주는 헌신적인 리더의 존재는 수천명의 남녀를 고용하는 대기업의 성과를 크게 올려줄 수 있다. 어떤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의 그림자와 같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람마다 기본적이고 고유한 유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블레이즈 파스칼 사람들은 생각을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한다.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며 자유롭고 세상의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다. 버트란드 러셀 위의 말은 전부 사실이다. 생각 하나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을 부자로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은 끔찍하고 달콤하고 아름답다.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세상 모든 것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었다. 우리 삶은 우리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의 총합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생각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수입, 집, 옷, 교육, 언어, 배우자, 아이들 등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어떤 사람이 징집을 통해 군대에 복무하게 된 것은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결정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가 징집되었다는 사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달한 생각의 결과다. 하나의 생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만약 일요일 오후나 아침 시간을 생각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평균의 법칙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6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나의 잠재력과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와 욕망을 탐구하는 데 전념한다고 해보자. 6개월 동안 하루에 5개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는가? 내가 세상을 떠난 동업자 로이드 코난트와 함께 생산한 제품은 2,5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우리가 그 제품의 아이디어를 완성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제품은 아이디어가 전부다. 직관을 지성과 함께 방향을 인도해주는 등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항상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자. 대개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했을 때 떠오른다. 샤워할 때, 운전할 때, 식사할 때, 산책할 때, 마음이 내가 중립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아이디어가 콸콸 샘솟고 모습을 드러낸다. 생각한다고 항상 최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민 중인 문제를 마음속 깊이 심어두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무의식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대답이 발견되면 우리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식적으로 떠올라 살펴보도록 해준다. 언제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곧바로 메모해 두어야만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아이디어는 자율성을 제공해준다. 아이디어는 자유를 준다. 다른 선택지와 다른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좋은 아이디어는 경이롭고 즐겁고 마법과 같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은퇴 후에 35년 혹은 40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렸던 직장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연금으로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므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없었던 용기를 가지고 자신있게 목적과 아이디어를 추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정이라는 것은 없다. 안정은 삶의 시작과 끝에만 존재할 뿐이다. 살아가는 동안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일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불안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다. 불안정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뿔 뿜는 괴물이 아니다. 불안정은 오히려 자율성을 의미한다. 관심사와 도전에 필요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불안정은 우리가 자신을 압박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의 6개월 혹은 1년치 수입을 모아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자유와 자율성이 가능해진다. 변화를 추구할 시간이 생긴다. 좋은 아이디어는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그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변화를 의미한다. 큰 돈을 벌게 해주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꼭 완전히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성공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럭저럭 수익이 발생하는 기존의 평범한 사업을 개선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 걱정 없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지점에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물론 힘든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은 흥미를 자막 끄는 일이 없으면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편안하게 쉬는 것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할 일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새로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신선한 우유를 짜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이 수백 가지가 넘는 농부들, 해마다 새로운 수업을 맡는 교사들, 매번 새로운 소재를 준비해야 하는 작가들, 이들은 절대로 아이디어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야 아이디어가 깨진 영화 필름의 이미지처럼 갑자기 사라진다. 한 시인은 이렇게 적었다. 자신의 일을 찾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끝없이 탐구할 수 있는 관심 영역을 찾은 사람의 미래는 밝다. 훌륭한 생각을 또 알려주겠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 탐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생각이 있다. 우리가 평생 받는 보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에 비례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니까.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서 태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은 히말라야에서 화강암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는 태평양에서 H2O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태도는 성공이나 실패를 전적으로 좌우한다. 훌륭한 태도가 있으면 처음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발해도 성공할 수 있다. 태도는 매출을 올리게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한다. 태도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가짐이나 기분을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태도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는 일의 토대를 마련한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운이 나빠서 실패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무엇을 하든지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그러면 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 실패를 기대하면 실패에 대해 생각하므로 실제로 계속 실패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실패는 자명하다. 탁월함을 요구하는 태도는 탁월함을 가져온다. 우리는 반드시 큰 기대가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태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삶이나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웡동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은 배움이나 경험 또는 둘 다에서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활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특징이 큰 기대와 합쳐질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큰 기대가 있어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성공을 기대하는 태도, 옳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에는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놀라운 우연을 한데 모으는 신기한 힘이 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의 태도와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아서 사기가 올라가고 탁월함과 성공에 대한 생각이 전염된다. 훌륭한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부하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은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는 건전한 자아상을 만드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주는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1. 조건 없이 타인을 용서하라.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 용서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한다. 타인에게 증오심을 품으면 그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 의식 속에서 증오가 곰도록 내버려 두면 정말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타인을 용서하라. 모두 다 용서하라. 이 첫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면 나머지 단계는 실행할 이유가 없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니까. 2. 자신을 용서하라. 친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그동안의 바보 같은 행동,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 당혹감,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다. 역시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용서하라. 연습하면 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가장 나쁜 비판자는 바로 자신이고 남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원망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3. 자신의 최대 장점에 눈을 돌려라. 몰추 박사는 말했다. 하루를 불만으로 시작할지 자신감으로 시작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신감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요. 물론 살다 보면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기 마련이지만 불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더 낫다. 4. 자신의 속도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간다. 5. 당신의 속도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다르다. 어떤 사람보다는 빠르고 어떤 사람보다는 느릴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이들보다 앞서간다고 죄책감도 느낄 필요 없다. 남들에게 맞추려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사람은 바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속도대로 가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벌고 싶은 만큼 벌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타인이 삶이 아닌 내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기업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사람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야 한다. 고객이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는 대로 고객을 대접하면 당신은 그 고객에게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다. 고객이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경영진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직원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직원 교육의 부재는 미국의 비즈니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다. 고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업체가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다. 인정은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최상위층을 차지한다. 인정이 첫 번째, 자극이나 변화가 두 번째, 안정이 세 번째다. 훌륭한 사업가와 그의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 고객이 사업장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는 척을 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잠깐 쳐다보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고객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식당을 비롯해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체라면 절대로 감사 표시도 하지 않고 손님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객은 계산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식당 손님들은 계산서가 테이블에 도착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 고객이 웨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식사를 끝내기 전에 미리 계산서를 테이블로 가져다 주고 계산대에서 미소로 맞이하고 고객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당연히 고객은 중요하다. 고객의 인정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으면 당신의 사업은 망할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고객을 대접해 주면 된다. 절대 고객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고객은 당신의 배우자와 같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만큼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고객은 한 명도 없다. 고객은 이 순서대로 세 가지를 원한다. 인정, 자극 또는 변화, 그리고 안정. 당신은 고객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줄 수 있다. 현명한 기업가라면 고객에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기꺼이 위험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치를 의지만 있으면 된다.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만약 처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시도해라. 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페이머스 에이머스라는 초콜릿 칩을 만든 윌리 에이머스의 이야기입니다. 에이머스는 하와이, 오하우 섬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다. 나는 그에게 전화해서 성공에 대한 생각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해준 말은 다음과 같다. 여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선 나는 우주가 그저 내 생각에 반응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나에게 내 행동에 반응합니다. 내가 뭔가를 보내면 우주는 곧바로 나에게 돌려보내지요. 나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요. 인생은 거울과 같습니다.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도 잘 유학되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격려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요. 내가 삶의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니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과 페이머스 에이머스 쿠키의 성공을 돌아보면 내가 거둔 성공은 후회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물려고 노력해요. 지금 이 순간에 최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노력하죠. 답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속에 들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바로 이런 태도로 페이머스 에이머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도전을 할 것이고 성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성공은 없을 테니까요. 당장의 성공에 심취하면 더 많은 성공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다음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만 과거에 연연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에서라도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운도 얻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새기죠. 신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경험이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경험에 교훈이 들어 있다고 믿거든요. 내가 배워야 할 게 들어 있다고요. 그 자체로 좋은 것, 나쁜 것, 긍정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다 좋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려고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처음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죠. 형태가 바뀌고 관련된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경험의 본질 자체는 항상 같아요. 캘거리의 성직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주는 항상 S라고 말한다고요.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내놓든 S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난 초콜릿지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초콜릿지 쿠키 가게를 열려는 당신의 노력을 계속 도와줍니다. 결국 당신은 초콜릿지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게 되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우주에 난 초콜릿지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 수 없을 거야. 내 능력 밖이야 라고 말하면 역시나 우주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결국 당신은 초콜릿지 쿠키 가게를 열 수 없을 겁니다. 우주는 당신이 투영하는 그 어떤 생각에도 S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조건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죠.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 긍정적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S라고 하세요. 그 방법은 나에게 내 삶의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의 S라고 말한 덕분에 내 삶이 열 배는 풍요로워졌죠.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삶의 S라고 말하는 방법을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인생이 정말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삶을 음미할 능력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삶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만 제대로 소화해도 인생을 행복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얼라이팅게일님이 지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들으신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거의 자기개발서의 고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 많았고요. 얘도 풍부하게 많고 읽는 것도 너무나 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이번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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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